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지난 한 3년 8개월 정도를 겪어보면 참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본인이 참말을 한 경우도 있겠죠. 선관위가 여러분들 선관위의 공식적인 그런 예를 들면 의견개진이나 선관위 관련자들 이런 발언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거짓말인 겁니다. 선관위 관련자들이 참말을 하는 거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가 제 기억은 거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임기응변, 자기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지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선관위 관련자들은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항상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그냥 몸에 배어있는 그런 공적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검표, 수계표도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저 양반들이 언론의 화살이 집중이 되니까 그냥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을 쏘기구나. 선관위가 참말을 한 적이 있는가 저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냥 선관위 이렇게 하면 그냥 선관위 이꼬는 거짓말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뭐 편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슨 이렇게 뭐 그분들한테 무슨 비호감을 가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3년 8개월 동안 선관이 관련된 업무나 선관이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계속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보면서 모두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말. 한국 사회가 전부가 뭡니까? 거짓말이 차고 넘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히 뭐죠? 참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놓여 있으니까 항상 말을 둘러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개표가 개함, 전자개표기 개표, 개수기, 심사구 수검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거를 행정안전부하고 국민의힘과 합의해 가지고 3번, 4번 순서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번, 4번 순서를 바꾸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순서 바꾸는 거 빼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심사부 수검표도 지금까지 선관위는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하니까 전수조사를 해봤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를 심사부 수검표를 뭐라고 불렀는 거 하니까 수계표라고 그동안 불러왔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하니까 심사부 수검표, 개수기 여러분들 개수가 끝난 심사부 수검표를 대충 여러분들 살펴보는 거를 수계표라고 불러왔거든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 이야기죠. 차이가 나는 게 없다는 거죠. 개수기 전에 여러분들 수계표하는 거 하고 개수기 후에 이런 수계표하는 게 뭐가 다르죠?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번에 선거제도를 계획하려면 전자개표기 개표를 없애야 되는 거죠. 왜?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전면 수계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면 수계표를 하는데 뭐 하려고 여러분들 전자개표기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죠. 이게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주장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용 선거의 책임사무원용으로 만든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심사직계부에서 유관으로 정확히 심사한 후 책임사무원이 다음과 같이 수기로 기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유관으로 다 검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관으로 수계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검표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자료에 심사직계부에서 유관으로 정확히 심사한 후에 책임사무원이 다음과 같이 선거결과를 수기로 기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클린선거신민행동의 공동대표에 있는 오건우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말만 확인되는 내년 총선 전수수계표 심사개수기를 통하여 유관으로 전부 다시 확인했다는 선관위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해왔다면서 유관으로 철두철미한 이런 검사해가지고 그런데 말하고 뜬금없이 뭡니까? 4번 순서를 3번 순서에 집어넣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투표지를 한 장씩 모두 확인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 자기들은 앞과 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맞으면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선관위가 현재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선관위 하게 되면 뭡니까? 거짓말쟁이 조작쟁이 사기쟁이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심사직계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계수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가 해당 후보자의 유효표가 맞는지 개수된 투표자 수가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개수기를 통해 유관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심사개수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유관으로 한 장 한 장 잘해왔다면서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가 공적기관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다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심사개수기를 통해 유관으로 전부 다시 확인해 왔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거 대신에 3, 4번을 바꾸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야기죠. 개수된 투표지 수가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개수기를 통해 유관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오근호 대표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투표지 전량을 확인했었다는 선거관리비원회는 내년 청순부터 전수수계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안 해왔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 정통하고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이 석종대시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 조산모사에 환호하는 원숭이가 되지 맙시다. 그동안 여러분들 선관위가 유관으로 다 한 장 한 장 조사했다. 유관검사가 수계표인데 그럼 뭐 지금 수계표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뭐가 문제고? 유관검사가 수계표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유관검사 이권은 수계표 하던 것을 수계표 이권을 유관검사 해 주겠다 하니 사람들이 한호합니다. 조산모사에 한호하는 원숭이들이 되지 맙시다. 순서 바꿔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이 통과한 다음에 유관검사 했는데 이제 뭡니까? 하도 사람들이 왁왁 뜯으니까 계속이 통과적이 전에 유관검사 하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국민들을 바보 천치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9번 부정선거 를 해도 찍소리 못하는 국민들이니까 얼마나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기에 여러분 윤 대통령 등장하고 3번 부정선거 를 다 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야. 그중에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 6개월이 안 돼 실시됐던 10월 10일 강서구청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얘는 진짜 양심불량이고 아주 뭡니까? 악질적인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인간이 등급이 있는데 선관위 사람들은 진짜 악질적인 것 같아요. 그 악질적인 걸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가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울산 남구는 김기현 전당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사전특표 득표수를 15%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인 국민의힘에 울산 남구 기초위원을 떨어뜨리고 더불당을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엿을 매겨버린 겁니다. 그래도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국힘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4월 5일 보궐선거 35%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조작값 35%를 집어넣어가지고 우파 교육감임 김주홍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에서 100장당 3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플러스로 뭡니까?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를 받는 좌파 교육감으로 되어줘가지고 당선자인 김주홍을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인 천창수를 이름 당선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서? 윤 대통령 지하에서 이러면서 그렇게 공직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말장난한 겁니다. 그동안은 유관검사 이꼴 수계표 하던 것을 이제는 이번에는 수계표 이꼴 유관검사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지금까지는 심사부 수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관검사를 했다. 유관검사를 다르게 이꼴 수계표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3사를 바꿔 지금부터는 뭐한다? 전면 수계표를 하겠다. 수계표 이꼴은 유관검사. 뭐가 다르죠? 국민들을 완전히 뭡니까? 돼지처럼 여기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도 이러면 한국 사람이란 친절머리가 납니다. 어떻게 이러면 인간들이 이렇게 저질스러울까? 이런 뭡니까? 부정선거가 아홉 번에 발생해도 언론 하나 제대로 다루지 않고 3년 8개월 만에 어제 처음으로 KBS가 부정선거를 다룬 겁니다. 뭐 참 내가 보면 참 웃지 않고서는 뭐 참 병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수계표가 유관검사입니다. 말만 바꿔서 부정선거 쭉 계속 하겠다는데 한화하는 국민들입니다. 바꾸치기 해놓은 표 전자개표기 조작기로 유관검사 해 줄게 싫어 그럼 바꾸치기 해놓은 표를 수계표 해 줄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관으로 정확히 심사한 후에 지금까지 유관검사 이꼴 수계표 지금부터는 수계표 이꼴 유관검사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이 선관위는 범죄집단입니다. 범죄집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홉 번 범죄를 저질러 온 겁니다. 조혜주 권순일이 박찬진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들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연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방송을 다른 데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제가 표현 같은 게 격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연배도 있고 제대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격하거나 이런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입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이 고소하거나 고발을 못합니다. 왜? 다 까발기고 나면 본인들이 큰일 나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현재 여러분 수사를 안 해봤지만 득표소 조작을 보면 전자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가지고 조작값을 여러분 입력한 다음에 득표소를 조작을 해봤죠. 그런데 이걸 모두 다 종합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뭡니까 조작작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적으로 전국의 모든 득표수가 집계가 여러분들 모아지는 집계 서버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준비된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받고 온 거지 않습니까 상관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원장이 공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기록한 개표 상황을 입력 보고 하면 그 결과는 선관위 전용망을 통해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동시에 방송사 등에 제공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여러분 이걸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개표장마다 후보별 득표수가 이런 개표 상황표가 작성돼가지고 개표장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는 송출이 되게 되면 보조 디비에 모아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선관위가 보고 방송이 되기 전에 이 과정에서 뭡니까 조작이 있는 겁니다. 집계 서버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냥 pc 단말기 한두 대 정도 되면 한두 사람이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 서버용 pc에는 이미 뭡니까 그동안 충분히 검증된 득표수 조작을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100표가 딱 들어가게 되면 25% 조작하면 125%가 탁 나오는 겁니다. 100표가 125표 200표가 250표 100표가 125표 200표가 250표 이렇게 탁탁탁탁 나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그린365k님이 프로그램 명령어 한 줄이면 전산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산 조작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작업을 해온 겁니다. 이런 작업. 그래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여러분들의 득표수가 조작이 된 게 다 나온 겁니다. 2016년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의 득표수가 사전 당일 후보별 득표수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 경기 시험시열에 조정식 후보하고 김성 후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미친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그냥 범죄집단인 겁니다. 그 범죄집단이 처벌 한 번 받지 않고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또 4월 10일 총선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이때 욕을 좀 먹어도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진짜 싸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동갑내기를 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가지가 좀 이사 될까요? 다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